한글자막 by 한효정 천호, 풍납포성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역은 천호, 풍납포성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5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2번역에서 내리시길 바랍니다. This stop is 천호, 풍납포성. The station number is 811. The door is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5. The door is on your rig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